여러분 어서오세요. 오늘도 사주풀이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신부님 오늘도 달려갈 준비 되셨나요? 네. 오케이. 오케이. 그렇다면 사주풀이 달려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풀이 바로 사제란 누구인가 입니다. 신부님. 사제란 어떤 분들이죠? 저요. 어떤 분들이 사제가 되는 거예요? 신부가 되고 싶은 사람들이 사제가 되겠죠? 좀 더. 사제들은 제가 지내보니까 신부들은 반 종교인 반 군인들이에요. 왜요? 다른 종교인들하고 많이 차이가 나요. 제가 꽤 오래전에 화랑대를 갔었어요. 육사. 거기에 군정 신부가 초대를 해줘서 갔었는데 입구를 보면서는 육사가 이러네? 그런데 들어갔는데 많이 본 것 같은 거예요. 신학교하고 너무 비슷해. 아, 그래요? 어떤 면에서요? 냄새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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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학교가 신학교가 이게 사관학교구나 하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저희들은 종교인이면서 반은 군인들이에요. 위에서 이렇게 지신 내려오는 거는 바로바로 이렇게 이행을 해야 되고. 순명해야 되고. 인사이동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뭐 간에만의 이런 거 없죠. 그냥 발령 나오면 바로 가야 되고. 이게 아, 우린 군인들이구나. 종교 군인들이구나 하는 생각을 해가게 됐죠. 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어요, 신부님? 종교 군인이다. 종교 군인. 알겠습니다. 사제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고 들었고요.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리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제 신부님이 되시는 거예요? 교우분들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소개해드린다면 한 사람의 신부가 되는 과정이 정말 험난한 과정이에요. 산너머, 산이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특히 드리고 싶은 것은 요새 젊은 신부님들이 자꾸 환속을 났어요. 뽑고 나가시는데 한 사람의 사제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을 들였는지 같이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우선 신학교를 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예비 신학생들이 돼서 거기에서 일종의 테스트 같은 걸 받는 거예요. 얘가 사제로서 자질 있는가 받고 다시 내가 그러면 신학교를 가겠습니다. 확정이 되면 본당 신부님이 사인을 해줘야 돼요. 추천서를 써줘야 되죠. 써줘야 되는데 그냥 써주는 게 아니고 본당 신부님이 신자들로부터 또 이야기를 들어요. 이 아이가 신학교에 갈 자격이 있는가 이야기를 들어봐요. 하자가 있다 그러면 안 써줘요. 평판이 안 좋아도 안 써주시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와 달리 사제들은 신분에 대한 점검 과정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자기 신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증을 해줘야지 돼요. 그냥 내가 되고 싶다고 막 들어가고. 가토리 신학교에서 그런 게 절대로 허용이 안 돼요. 안 되는군요. 절대로 안 돼요. 일단은 신분 자체가 건강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입학을 하면 끝나냐. 그때부터 또 난간이 시작이 되죠. 시작이죠. 일단은 공동생활을 해야 되고 규칙도 되게 억세죠. 빡세고 그리고 공부도 빡세요. 이게 지금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다닐 때는 전과목이 필수예요. 그러니까 하나 만약에 이렇게 안 됐다 그러면 재수강을 해야 돼요. 교수님들마다 다 자존심이 있어서 내가 어떤 거는 신경 써 어떤 거는 신경 안 썼다 그러면 과락을 시켜요. 그래서 신학교는 1등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는 신학생은 정말 없어요. 다들 낙제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다 공부를 해요. 꼴지만 하지 말자. 전과목을 다 통과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신학교 생활이 독특한 게 학기가 끝날 때마다 방이 바뀌어요. 그때마다 이삿짐을 다 싸가지고 다른 방으로 옮겨다녀야 돼요. 룸메이트가 바뀌어요? 룸메이트도 바뀌고 방도 바뀌고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학교 생활을 통해서 이사 가는 거에 아주 이렇게 숙달되어 있어요. 그래서 딱 이사 간다 그러면 박수 딱 챙겨가지고 샥 날라요. 그리고 바로 또 쫙 풀고. 미리 준비를 시키는군요. 그러니까 옮겨다니면서 짐 버릴 거 다 버리고 이런 정리하는 그런 습관을 그때 들이게 되고 어느 하나에 집착하는 그런 습관이 그때 없어지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건 버리는 그런 습관도 그때 생겼고. 그런데 제일 힘든 건 뭐냐. 일단 신학생들은 첫 학기부터 끝날 때까지 계속 개인에 대한 파일이 쌓여요. 그러니까 얘가 성적은 어떻고 출석은 어떻게 했고 기도장은 어떻고 이렇게 파일이 계속 쌓여요. 이게 나중에 사제로서 소품받을 때 평가 자료로 쓰이게 되니까 개인마다 파일이 이만큼 쌓이는 거죠. 거기에 어긋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신학생들이 방학이 돼서 본당에 나오면 편하냐? 안 그래요. 또 안 편해요? 신학교에서는 여러 명이 같이 사니까 묻혀 살 수가 있는데 본당에 나오면 학사님 하나예요. 맞아요. 보는 눈은 굉장히 많아요. 다 보죠. 학사님한테. 더 어려운 거죠. 더. 본당에 나와 있으면 오히려 더 많은 신자분들의 눈에 띄고. 그래서 신학생이 조금만 잘못하면 바로 본당 신문이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과정에다가 다 밟아서 소품받을 때가 되면 다시 소품받는 사람의 이름을 공지를 띄웁니다. 어디예요? 본당마다 다 보내요. 이 사람이 소품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없다 그러면 얘기하라는 공지가 떠요. 그런 게 안 들어오면 그때 이제 소품이 허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문 사람이 만들어지는데 걸리는 과정도 10년 정도 걸리는 데다가 과정 자체도 굉장히 힘들어요. 다른 종교인들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은퇴할 때 다 하더니 이제 그 뭐 노땅 신부라서 지금 이게 막 갈 신부가 된 친구들을 보면 너무 소주하고 귀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친구들이 그냥 옷 벗고 나갈 때마다 정말 너무 아쉽고 그 긴 세월을 애써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게 그냥 나간다는 걸 보면 속상하죠. 그래서 젊은 신부님들을 신자분들이 좀 많이 아껴 주시고 보듬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부님은 어떻게 사제가 되셨어요? 저요? 네. 신부님은 더 제가 알기로는 더 공부를 많이 하셨잖아요. 대본에 없는 질문인데. 저는 제 개인적인 얘기는 뭐 유튜브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저희 집은 신자집이 아니었고요. 저희 아버님은 사신령한테 비로소 얻으신 분이에요. 칠선파하고 저희 어머니는 수영 언니가 무당이었어요. 무당파였는데 제가 제 발로 이렇게 성당에 가서 영세를 받았죠. 중학교 2학년 때. 같은 반 친구가 이쁜 여학생을 소개해 준다고 해서 그 말에 현혹돼서 발을 들여놓은 게 결국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기관 운명이죠. 저는 사제가 되고 싶은 생각이 1도 없었어요. 사실은 제 친구, 친한 친구가 있는데 강화대에 예수의 소망 관상 봉쇄 수도회가 있어요. 거기 문호영 신부라고 있거든요. 그 친구가 저하고 중학교 때부터 친구예요. 그 중2 때 같이 성당 가자고 왔던 친구가 그 친구? 아니, 그 친구는 아니고 다른 친구가 날로 가자고 그러고 그 친구는 개신교로 가버렸어요. 전두환 친구는 다른 개신교로 다니고 있고. 그리고 중학교 성당에 갔는데 문호영 신부가 같은 중학생이었죠. 그 친구는 처음 봤을 때부터 자기는 신부가 되겠다고 그러고 수도자가 되겠다고 했던 친구예요. 저는 처음으로 그 친구를 보면서 신부가 뭐야? 수도자가 뭐지? 그런 생각을 가졌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저는 뭐 신부에 대한 생각 전혀 없었고 결혼하고 싶었고 정말 대학도 신학대학을 다닌 게 아니라 일반 대학을 다니고 전공도 경제학이었고 그래서 취직해서 돈 많이 벌어서 이쁜 여인을 얻어서 큰 집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꿈을 꿨는데 그랬는데! 네, 갑자기 저분이 나타나셨어요. 전혀 생각지도 않았는데 나타나셨어요. 갑자기요? 네. 그래서 너무 뜬금없이. 그래서 근데 뭐 나를 보고 신학교 가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고 그냥 네가 날 사랑하냐라고 묻더라고요. 그게 이제 종교학 영어 언어로는 환시라고 하거든요. 꿈도 아니고 현실도 아닌 그런 상태에 있는데 어쨌건 세 번이나 날 사랑하냐고 묻더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처음 들은 생각이 계셨네? 믿고는 있었는데 그 전에 제가 냉담을 오래 했거든요. 한 8, 9년을 냉담하다가 그냥 이제는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나도 돈 벌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일주일 지났는데 갑자기 신학교를 가야겠다는 생각이 그냥 정말 정신없이 올라왔어요. 그건 제가 만든 생각이 아니고 그 생각이 막 올라오면서 아무 생각 없이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고 들어가자마자 바로 후회했죠. 반전 이건 내 자리가 아닌 거예요. 그냥 저는 성격이 자유분방한데 신학교 생활이 너무 타이트하고 힘든 거예요. 학년이 올라가도 여전히 힘들더라고요. 질문도 못하게 하고 질문도 못하게 하고 그때는 더 심했죠. 근데 어쨌건 그래서 신학교 다닌 신학교 다닌 동안에 신학 말고 다른 책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보고 싶었던 책들을 그때 다 사서 봤고 특히 해방신학에 대한 걸 그때 정말 많이 봤죠. 사회과학 경제학을 전공할 때는 경제학 책을 안 봤는데 신학교 들어가서 경제학 책을 더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간신히 간신히 서풍을 받게 됐고 신기한 경험이 있었는데 서풍 받고 나왔는데 어떤 수녀님들이 새 신부들의 사진을 보고 기도를 해줬다는 거예요. 하느님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대요. 근데 그때 제가 동창신버와 같이 부산에 있는 달동네에 선미사를 하는 데 내려갔는데 그 수녀님들이 기도를 통해서 어떤 하느님의 말씀을 카드에다 적어서 보내줬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내용이 좀 길었는데 내용이 뭐냐면 너는 내 손 위에 있었다라고 아 원래 내 손이 있었고 네가 도망가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너는 내 손 위에 있다라고 그게 카드에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걸 읽으면서 굉장히 울컥한 느낌이 들었고 그리고 저는 사실 의심이 많고 믿음이 약하고 그런 성격이에요. 지금도 그게 심한데 그래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를 더 좋아하고 맹목적으로 이렇게 믿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그런 개인적인 체험을 많이 했어요. 하도 의심이 많아서 저분이 이제 그런 걸 좀 줄여주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천미사를 하러 어떤 달동네에 갔는데 거기 외국인 신부님 두 분이 사는 집이 있었어요. 달동네에 사시니까 집도 크지 않는데 작은 방에 들어가서 이제 미사를 하는데 신자들이 이제 꽉 차게 들어왔어요. 꽉 차와요. 한 20명? 미사를 하는데 갑자기 미사 경문이 저분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미사하다 말고 막 너무 많이 울었어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미사 경문이 막 살아있는 것 같고 그때 그런 경험을 하면서 저는 미사 경문 읽으면서 아이씨 무슨 기도문이 이렇게 딱딱해. 이게 무슨 기도문이야. 그랬는데 그때 이게 살아있는 기도라는 걸 그때 처음은 체험을 했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통곡을 하는데 눈물이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들이 보고 있다는 걸 아니까 이걸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되는데 실컷 울다가 이제 닦고 그리고 이렇게 고개를 들었는데 다행히 신자들이 다 울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마음이었군요. 그래서 그때 내가 사제가 되길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죠. 파란만장하게 됐어요. 사제들은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 전반에 걸쳐서 큰 영향을 미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영면하신 김수환 춘경님처럼요. 사회 안에서의 사제 역할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제가 수도자의 사회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하고 좀 비슷해요. 사제들도 사회가 보금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사람들이 다 돈이 행복의 전부다라고 생각하는데 돈이 내 행복의 전부라고 생각하면 사회가 오염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람답게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나의 중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사제들이다. 사제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많은 분들이 마음의 아버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전에 계신 아버지 말고 내가 나이를 모아서 내 앞날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아버지를 찾아요. 그런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이 두 번째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이 종교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제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들의 두 번째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에서 사회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충돌이 자주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생각하면 이스라엘의 땅이라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희생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느님은 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문쟁을 보고만 계실까요? 라고 익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뿐만이 아니라 민족과 민족반의 분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죠. 대량 학살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 그런 현장에 가서 보면 신이 어디 있는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원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느님이 직접 나타나시지는 않아도 하느님께서 당신의 대리인들을 정말 많이 보내주셨어요. 예전에 구약시대 이혼자들 현대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성인이라고 부르는 세인트라고 부르는 분들이 하느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이에요. 그분들이 세계 곳곳에 오지의 분쟁 지역에 다 들어가 있어요. 보무소에 보면 밀과 가라지가 섞여있다고 하는데 정말 가라지 천지인데도 밀과 같은 분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이 우리를 버린 게 아니고 사실은 하느님께서 모든 최선을 다해서 처방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 이야기를 안 듣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이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 말씀을 쳐다보지도 않았다.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기전이 나오는데 정말 그래요. 많은 착한 사람들이 많은 의인들이 정말 의로운 일을 하는데 돈을 신으로 모시는 사람들은 그런 얘기 귀뚜들도 안 들어요. 하느님이 아니고 인간이 문제라는 거죠. 하느님은 활동가나 봉사장나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끊임없이 보내시죠. 그런 모습으로 존재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애쓸 방법을 찾아보자. 그런 말씀이시군요. 사주풀이는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꾸려갑니다. 궁금한 점이나 또 하소연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요. 홈페이지 시청자 사주풀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함께 할게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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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